우리가 누구냐? 여자친구 빼고 다 만든다는 나아! 응대생 아니냐? 그쪽 양궁 선수 맞죠? 휠체어탄 양궁 선수 보셨어요? 미쳐! 미쳐! 괜찮아요? 커피 같은 거 하나 사드릴까요? 커피가 식후 음료잖아요 단백질이 가열에 의해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트랜스엑스 이틀만 더 버텼으면 초능력 쏠 수 있었을 텐데 화살은 자유롭게 시원하게 날아서 팍! 휠체어탄 혼자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돈이 필요할 때 네가 와서 도와주면 안 돼? 네 옆에 있고 싶어 휠체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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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휠체어탄